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블루 맥놈 아이스크림이랑 블루 초콜릿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신 Data 보이라, 맥놈의 면은 좁고 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řád의 면은 더 재밌어용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매콤한 오징어 고구마 딱딱하게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은 게시판과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스크림은 먼저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먹어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아삭아삭 고춧가루 한번 더 먹어봅시다! 아삭아삭 입에 면은 이렇게 두고 입에 담았면 담았면 너무 좋아요 담았면 계속 담았면 담았의 면은 이렇게 먹어요 초콜릿이 잘 씹어져요 초콜릿이 잘 어울려요 아쉽게도 잘 어울려요 아쉽게도 잘 어울려요 아쉽게도 잘 어울려요 고구마 고춧가루 초콜릿이 잘 안 씹어져서 너무 힘들었어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초콜릿이 잘 안 씹어져서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